헤어쌤이라고 하는 게 여름에 참가해주셔서 안주입니다. 오늘 특이한 머리였어요. 헤어쌤이 추천해주시는 머리인데요. 사진 찍으려 하는데 사진 찍어줄 사람이 친구들을 알려주셨어요. 베스트 포토그래퍼를 찾아서 잠시 데리고 올게요.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주셔서 세미랑 상의를 해서 하게 됐어요. 잠시 포토 스파 좀 빌려도 될까요? 어? 키즈 때는 새로운 머리. 오늘은 완전 우아한 느낌이에요. 거의 다 띵인 것 같은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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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거기서 이제 쳐다봐야 돼요. 이렇게 내려, 이렇게 내려. 그치? 살짝 이렇게 억울해야 하네. 맞아 얼굴 좀 밀어붙어. 목을 쭉 빼, 목을. 어 그치? 아 잠깐만. 왜? 왜요? 디레즈를 지금 한 다섯 명이서 모르는 거 같은데. 내가 이게 안 찍는 줄 알겠다. 이제 알지 이거? 이 상태인 쪽이었어. 오오오오오오오. 아이 고개까지. 왜냐하면 이 어깨 뼈가 보이네. 맞아 맞아. 디레즈맛긴 해. 알겠어. 거기서 눈만. 우와 눈만. 눈만 눈 봐. 딱, 딱. 어 예쁘다 예쁘다. 딱 머리까지 담아왔어. 아 다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으로 보일 수 없으셔가지고. 아유. 죄송해요. 응원 많이 해줘요, 다이븐.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일은 아침부터 했는데. 끝! 잘 가지고 왔어요. 다이브 안녕. 제가 아주 멋진 머리를 하고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아직 세팅하기 전 머리입니다. 놀러지 마세요. 옆에 사실 이서가 곤히 자고 있어요. 지금 시각이 살짝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애기는 즐기죠. I.E.M 때는 진짜 우아한 느낌이었거든요, 머리랑 의상이랑. 근데 지금 완전 그냥 장난 아니에요. 교복 이렇게 입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자랑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짠! 짠! 샤인 윈미 머스켓 에이드예요. 흡족해? 앞에 만들어주신 언니께서 흡족해 하시는데요. 그리고 원래 체리에이드가 있는데 그거는 체리쉬 에이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제 아이스 아이브카노로 바꿔서 저희가 커피 차를 준비했습니다. 뀨! 맛있어요, 이거. 이거. 우와 미안해 나 깨일 줄 몰랐네. 방금 깼어요 진짜? 너무 예쁘다 근데 방금 깼는데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 우리 커피차 얘기 하고 있었어. 샤인 윈미 머스켓 에이드. 뭐라고요? 샤ien 윈미요? 혹시 큐티포첩 작사가 장훈영의 작사였다는 건가요? 싸인 위드 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사? 참 맛있어. 그렇습니다. 수정 보는 사이에 뭔가 많이 생겼네? 어. 우리 커피들이 많이 도착했어요. 우리 사진? 제일 좋은 아는 날의 타입. 원영이는 그 머리랑 그거 다 했어? 메이크업? 다 했어요. 근데 아직 입술을 안 발랐어. 아 진짜? 내 마이 입술. 어 약간 고양이 같은데. 왜냐면 나를 나 자신이 고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이브들은 날 끊임없는 토끼와 동아지와 아아 흰돌이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동물들을 자꾸 데려와. 나는 고양인데. 난 이번 활동은 고양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번 활동 최애. 나는 고양이. 나는 고양이. 계속 강아지. 토끼. 토끼. 너는 토끼. 너는 토끼. 사실 세 개 다 좋아해요. 언니는 그거죠? 햄토리, 다람쥐. 햄토리, 다람쥐. 오늘은 내 마음대로 고양이 하겠다. 허영해줘요, 다이. 그래. 오늘은 고양이 합시다. 다람쥐가 인정해줬기 때문에. 미소는 뭐야? 호랭이. 호랭이요? 귀여워. 호랭이. 호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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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키치. 호랭. 화이팅. 안녕. 안녕. 오늘은 잠글까? 먼저 주워볼게. 산업 끝! 산업기! 티치로 끝났습니다. 우리 둘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럴 거. 찍을까 말까? 찍을까 말까? 찍자. 안 찍을 거야. 찍을까 말까? 안녕. 키. 오녀미스 바크.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관이 좋아요. 짱 좋아. 이거 끝나고 팬사인회도 있고 다이버 만나러 갈 거예요. 오지럽지? 오늘 우리 아이브 커피차도 있었고 신는 메모가 있다는 거예요. 커피차의 제목은 바로바로 샤인 위드 미? 샤인 머스캣. 캣 에이드. 아주 제 마음에 쏙 드는 장면이었어요. 다이버들한테 더 인기가 많았던 메뉴라고 하니까 떱니다. 그럼 나도 에이드 먹으러 가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즈의 콘서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가봐. 한 번 더. 안녕하세요. 리즈의 콘서트에서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지나가는 대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여긴 하늘을 합쳐. 한 번 더. 한 번 더. 여긴 하늘을 합쳐. 한 번 더. 여긴 하늘을 합쳐. 추천곡 받아요. 구독. 네. 안녕히 계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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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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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김 이사가 왜 그래? 맞아요 왜 이렇게 웃으러 참을 수가 없지 아, 자꾸 웃지 마요! 이제 키치를 앞두고 있는 아이엠이 끝난 이사인데요 제가 매점에 가려고 했어요 이제 유진 언니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매점 가는 사람 누구야?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사온 것들은 저는 딸기랑 포도맛을 제일 좋아해서 사실 딸기는 한 개 먹었어요 이제 오늘 인과 끝나면 팬싸에 하러 갑니다 이따가 만나요 키치 키치하게 하려고 댓글을 해봤어요 여기에서 여성으로 갈 것 같아요 키치 키치 우리 만의 자유로운 나이티 스케치 우리, 우리 만의 자유로운 나이티 스케치 우리, 우리만의 자유로운 나이티 스케치 됐어, 감사합니다 와, 나 이거 찍고 싶어 제발 너무 조심하자 으아악 찍었어 찍었어 아니, 없어 안 쓰셨으면 좋겠다 아, 메아리 따라 하시는 거 네 귀여워요 그럼 메아리 하세요, 이렇게 으아악 안녕하세요 산업을 마치고 생산을 기다리고 있는 원영입니다 새벽부터 우리를 보기 위해 달려와서 응원해준 다이브 드립이 짜잔 빵 맛있게 먹으라고 준비했어 조금이라도 힘이 드시면 좋겠다 오늘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다이브 이렇게 1주차도 다이브 덕분에 무사히 끝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나는 성심당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서 나도 한 번 같이 다이브랑 도전해볼게 맛있게 먹자, 우리 나 빵 좋아하는데 봤어? 이제 세킴 타임 다이브, 저희가 오늘 성심당 빵을 준비했거든요? 다이브가 다이브를 위해 성심껏 준비 땅 해가지고 성심당 준비했어요 주민 주먹 우린 다이브가 내 머리 두상이 동그랗다고 좋아하시던데 내 머리 왜 이렇게 동그래 다이브 내가 키치하드모드 해볼게요 멋있다 띠로리롱 띠로리롱 노멀은 잘해요. 띠로리 아 오케이. 어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파이팅. 아이고 파이팅. 터봉해 주세요.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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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안녕. 안녕. 예! 예! 아이고 예! 미치지 않아. 고생했다. 새벽부터 다이브도 진짜 고마워. 이뻐. 항상 응원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이브도 고생 많았다. 다이브도 고생 많았다. 주주주도 화이팅이다! 화이팅이다! 화이팅! 안녕이다! 안녕이다!